한 해 몰아주기로 쭉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정세윤 오픈. 자, KCM. 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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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리야가 있다고요? 월소리야. 탱구 이걸 받아줘요. 받아줘요. 탱구 봤어 봐, 오픈. 월시. 대개 월시기야. 진짜로? 월소리야. 계속 우리 맛있어요? 이런 발음이었어요. 불포화 지방산. 저는 뭐 멋있어 모유 이런 느낌으로 들었어요. 멋있어. 멋있다는 내용이 있나보다. 키 정리가 됩니까? 한해 형까지 가기 전에 조금 잡은 게 포인트가 있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다. 얼마나 장난 보자. 대박. 한 해. 한 해. 가축이 우리 가축 1 팀이에요. 그 정도 봐. 자극 주지 마. 자, 5분. 전화됩니다. agora. 에스틀어 투 왓시스 샘. 아, 진짜? 아, 대박! 제복이! 자, 처음으로 지금 영어 가사가 첫 줄에서 떴습니다. 처음 전 노래 분이에요. 아는 노래 분이에요. 받아 적는 게 대단할까요? 아니면 진짜 처음 들었는데 이 정도 캐치하는 게 대단할까요? 이야, 처음 들었는데. 이야, 끝까지 지분을 이야. 키, 키 처음 들었는데가 대단하죠. 에?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초대 손님들을 뒤에 오픈하는데 한 애가 이 정도로 자신감을 볼까요? 또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할게요. 오케이. 자, 규현 파스파! 오픈! 친구와 쉴 때마다 어서히 설 때야. 아, 질투와 시세니 친구와 쉴 때마다. 어서히 설 때야. 아, 과연 재범의 초빵? 아, 이거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진짜? 아, 영어를 영어 잘 듣지, 얘네. 아유, 이 친구는. 자, 원정. 진짜 얘네. 아유, 이 친구.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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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아,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네. 갑자기 에너지 끌어올립니다. 파스팟! 오픈!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 자, 불러야 됩니다. 부러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한 번 정도 다 또 들려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 봤어, 저 오빠. 지금은 약간... 이런 넬 있었기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가في 먹었어. 이 친구는 머리속에 소주라 가득 차있어요. 희RYW tim 이해해주세요. 우리 다 그런데. 얼슈슈 응어구는 요거 따를 때 나는 소리 posteriormente. 얼슈슈 응어구는? 얼슈슈 응어구는? ныйOS 나오지.. 얼슈 우우 수우 Și 나오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에너지가 한혜에게 지금 갑니다. 주말 저녁에 틀고에는 놀토.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주인공 한혜가 잡아냅니다. 아, 이거는... 아, 진짜? 오, 대박. 나 안 하고 싶어. 아, 알겠는데. 어떻게 재밌게 해. 그러니까 래퍼가 이렇게 있는데. 도발. 도발 아니냐. 나 좀 약간 화가 났어, 나 좀 약간 화가 났어. 화가 났대. 우리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 곡인데. 되게 어려운데. 엄청 어려워. 한 가지 났어요? 가사가 일부러 좀 발음을 이렇게 불러서. 그렇게 한 것 같아. 일부러 발음은 좀 됐어. 난이공은 있지만. 일부러 발음은 좀 됐어. 기계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무선을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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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혜 씨. 이제는 오픈할게요. 잘란트 그만하시고. 한혜. 100%가. 100%. 과연 삼소기탕. 저희 뜨끈뜨끈하게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끓이고 있습니다. 뚝배기에다 주면 참 좋은데. 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블랙스. 이번 봤어서 느낀 점은 제가. 있구나. 이게 나오네.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다 맞았어요. 너무 잘하더라고. 오 진짜? F L E X 질투와 시셈 하면서 하면서 목소리 떨려 목소리 떨려 차분히 아니 이런 적이 처음인가 봐 숨 쉬어 한혜야 숨 쉬어 한혜야 15호 x 15호 이제 뒤에 기리보이가 약간 발음을 뭉개면서 한 가사가 있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여기 다 못 들었어요 갑니다 같이 커져? 커져라 커져라 뭐야? 왜 이래?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가들면서? 뭐야?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런 거야? 가닥 만들면서 질투와 시셈 만들면서 어? 어? 멋있어 지자 멋있어 지자 멋있어 지자 멋있어 지자 끝이야? 끝이야? 이렇게 짧아? 우리 멋있어 지자 우리 멋있어 우리 멋있어 우리 멋있어 우리 멋있어 우리 멋있어 이게 맞다고? 이렇게 찝찝하지? 근데 이게 지금 확실한 것 같아? 확실한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 분위기가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나죠? 왜 본인 앞머리처럼 다운된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100% 확실하게 맞습니다 오케이 하루 레츠고 오케이 하루 레츠고 정답에 가장 가까운 분 플렉스 가장 많이 단어를 맞춘 분 영광의 주인공 원샷 원샷 보여주세요 원샷 더 들어갈게요 원샷 더 들어갈게요 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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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입니까? 오픈 잘생겼다 하필 이럴 때도 진짜 잘생겼다 호감이야 호감 호감이야 오늘 게스트 남창희 씨 오셨습니다 창희 오빠다 창희 오빠다 창희 오빠 유형이 있는 씨 나 진짜 오랜만에 남창희 씨 완전 내리니까 이상하다 오랜만에 원샷 봤는데 이거